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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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블티! 여러분! 우리 지금 탈퇴 왔습니다! 초코야? 리허설 끝나고 버블티! 언니 뭐 먹을 건데? 뭐 먹지? 다 시켰어요! 난 우럭게쿠티에 푸딩 그리고 펄! 지금 오기엔 슈아가 시켜주고 있습니다! 아주 바빠요! 난 기다리는 중 너무 배고파! 우리 방금 도착해서 잠깐 호텔 갔다가 이제 제가 호텔 갔다가 바로 현장 가서 리허설하고 인터뷰하고 지금 끝났는데 제가 버블티 그래서 이제 버블티 시키고 밥 먹으러 갈 건데요 근데 이거 뭘까요? 맛있는데?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다! 이거 뭘까? 이거 뭘까? 이거 뭘까? 뭐야? 시파이는 어디서 사? 시파이는 어디서 사요? 시파이는 어디서 사요 여러분? 저도 모릅니다 야시장 가야 될 거 같아 나 왔어요 다 왔어요? 너무 맛있어 흘렸어요 너무 맛있어서 흘렸어요 어디 흘렸어? 음 너무 맛있는데? 음 너무 맛있어? 이거 혼대 그런 느낌 이랄까? 여기 대학교 근처래요 그래서 사람이 좀 많아요 학생분들 되게 많이 학생분들 되게 많이 우리는 이제 제가 민년이를 되면서 이제 식단을 찾으러 갈 거예요 사실 10분 어 나 가져가줄게 아무튼 내 친구가 한 시간 더 거기 가볼까? 미안해요 안 미안해 안녕 식단 안간대요 배부른대요 하지만 우리는 왜 쿡라임 잘 먹는 사람들 오! 여기 뭐야? 아니 이거 그냥 용화에 달기 여기 온다 고향에 오니까 좋아요 그리고 근데 좀 짧네요 그러니까요 내일 오래되네 내일 오래되네 내일 오래되네 내일 오래되네 진짜요 고맙습니다 어 냄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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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~~ 맛있다 우아아아아아아 고마워 고마워 음 맛있다 대박스 대박스 너무 배가 고파요 수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이거 얼마야? 24,000원 오오오오 가격 되게 착하시네요 24,000원 여러분 24,000원 잘 먹으세요 잘했다 배고파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우리 밥 다 먹고 그냥 잠깐 산책하러 나왔는데 관람차가 보인거에요 그래서 관람차 타러 왔어요 뭐야 여러분 이 관람차 대박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관람차 타려면 현금이 가야 돼요 근데 현금이 없어요 항상 현금 뽑으러 왔는데 어떻게 아 아 빨리 9시에 닫는 지금 8시파 뭐야 그냥 우리가 이걸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거에요? 영어인가? 뭐 있나? 그건 제가 아니야 아 여기가 중요해요 내일 와서 사면 안돼 그래? 내일 우리 너나 9시가지 내일이 좀 깨끗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재밌어 와 너무 재밌어 진짜 한 번 더 와야 되겠어 그치? 그니까 우리 투명한거 타야돼 저희 투명거 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다 투명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경 너무 예뻤어요 야경 너무 예뻤어요 아름다운 밤 그래요 이제 우리 호텔 가자 나는 마사지 받으러 갈거야 안녕 마사지 징두야 징두 안 돼요 고맙습니다 이에요 투명한거 타야됨 잠시요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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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